네, 이번 시간에는 좌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좌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이번 시간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좌표로 접할 텐데 지금 좌표를 배워두시면 나중에 학교에서 좌표를 배울 거예요. 그때 편하게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좌표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현실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제가 구글 지도 서비스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map.google.com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거 구글 지도 서비스인데요. 여기에서 음... 구글 어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세요? 어스. 자, 이걸 눌러 보면 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주소가 있죠. 주소도 있는데 주소도 일종의 좌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대한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 좌표라고 한다면 이 주소 역시도 좌표겠지만 예, 주소는 주소말고 지금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 경도위도라고 하는 좌표입니다. 자, 경도위도가 뭔지는 몰라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입력하면 자, 이렇게 한국에 있는 또 서울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주죠. 자, 그럼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이곳이 궁금한가요? 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거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정보에 뭐가 적혀있냐면 이렇게 숫자가 적혀있습니다. 자, 저기 적혀있는 저 숫자가 바로 우리가 사진 고속버스터미널을 고속버스터미널의 위치를 의미하는 좌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세계 어느 곳을 보고 있던간에 전세계 어디에 있건간에 자, 이거 지구죠? 자, 어디에 있건간에 여기에다가 제가 방금 입력한 방금 알아낸 37.500... 127.000... 라고 하는 이 좌표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줍니다. 즉, 좌표라는 것은 자, 좌표라는 것은 어떤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값이 좌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숫자가 좌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런 위도 경도라고 하는 이런 좌표가 아니고 스크래치의 무대 자, 볼까요? 스크래치의 무대는 무엇인가요?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 끝나는 여기까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바로 무대인데요. 그 무대 위에서의 위치 예를 들면 여기도 위치고 여기도 위치고 지금 고양이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도 위치일 겁니다. 자, 바로 그 위치를 가리키는 좌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얘기는 좌표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얘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